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 뇌에 생기는 종양인 수막종은 그 진단과 치료가 여전히 도전적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수막종 환자들에게는 희망과 같은 연구가 필요했고, 바로 이 연구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Evaluation of Auto Antibody Signatures in Meningioma Patients Using Human Proteome Arrays 라는 제목의 수막종 환자들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은 연구 이야기입니다. 연구팀은 약 17,000개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고밀도 인간 단백질 칩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수막종 환자의 혈청에서 자가항체 바이오마커를 식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 수막종에서 단백질 형태가 바뀌는 것이 관찰되었고, IGHG4, CRYM, EFCAB2, STAT6, HDAC7A, CCMB1 등의 자가항체 타깃, 즉 자가항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뇌신경계 종양 진단을 위한 최소 침습적 진단 플랫폼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신호전달 경로가 풍부하게 발현되어 있어, 이는 질병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명의 건강한 개인과 10명의 1등급, 그리고 5명의 2등급 수막종 환자의 혈청에서 실시된 스크리닝은 1등급과 2등급 수막종에서 각각 489개와 104개의 단백질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단백질 기반 조사는 질병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신호 경로의 풍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수막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 자가항체 바이오마커의 식별은 수막종의 조기 진단과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뇌신경계 종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래에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자가항체 바이오마커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질병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단이나 치료제 등의 추가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